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우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해 보시죠. 원뽔인트 레슨, 오늘도 김종우 의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새벽 사이에 테슬라의 호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 현대차의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차 전제, 또 자동차 섹터에 큰 관심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주제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학계 및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테슬라.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 역시 테슬라에게 호재일 수 있을지 집중 조명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테슬라의 실적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이사님, 간밤 테슬라의 실적, 호실적이라고 하지만 모든 게 예상시에 부합한 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가장 핵심은 생각보다 마진이 좋았다라는 것인데요. 그 마진이 좋았던 이유는 결국 크레딧으로 인한 추가적인 플러스 요인이 있었다. 그래서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꽤 높은 EPS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주가를 10% 이상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영향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분기별로 발표되는 실적 매우 중요하지만 트럼프가 항상 공언한 게 뭔가 친환경 쪽으로는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겨왔고 그런 발언들이 이어져 왔는데 그런데 지금 테슬라의 CEO인 일론 모스크는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당선은 과연 테슬라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가장 궁금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 순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론 모스크가 트럼프에게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하면서 이제 대선 복권이라고 하죠. 매일같이 트럼프 지지자에게 14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밝히기도 했는데요. 테슬라의 향방 알아보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 함께 열어볼까요? 네 일단 보조금을 줄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ANPC나 IRA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테슬라에겐 호재일까 악재일까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회사라고 하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테슬라 내에서도 그렇지만 테슬라 외에서도 스페이스X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궁금한 건 테슬라에 대한 투자 관점도 중요하지만 테슬라를 추종할 수 있는 국내 관련 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정말 테슬라와 또 2차 전지 관련 주의 향방 오늘 철저하게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의문점은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해리스와 트럼프,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책이 완전 상반되어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IRA,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힌 반면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전기차에게도 보조금 역시 축소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보조금이 줄어든 게 된다면 테슬라에겐 악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근데 저는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자기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테슬라는 이미 보조금이 줄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RA 보조금에서 중국에서 배터리도 받고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 공급하고 있죠. 그런 차는 이미 보조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이익을 내고 있는 그래서 전기차를 만들면서 지금 유일하게 좋은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테슬라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데 중국을 빼면 그러면 중국도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이슈가 있으니까 중국도 실제로 이익 내는 회사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소위 메이저 전기차 회사 중에서 이익을 내는 데는 테슬라밖에 없는데 그러면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폐지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줄인다면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과연 전기차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테슬라의 세가 되겠죠. 네. 만들수록 손해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트럼프의 어떤 선거 결과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머스크의 적극적인 행보 그래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둘의 조합이 계속 갈지 실제로 당선된 이후에 얼마만큼 또 좋은 조합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지금 지급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방법은 말씀드렸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연도별로 미국 카페 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별로 전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한할 수 있는 연비 규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어주되, 이거는 풀어주면 다른 회사들은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에서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지금 테슬라가 받고 있는 그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크레딧, 이거는 또 더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압박을 해서 전기차를 만들게 하는 전략보다는 좀 더 각자가 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전기차의 미국 내에서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 머스크의 장악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그런 방향으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전개될 수 있고 이것은 테슬라에게는 호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IRA에 대해서 이런 관점은 제가 굉장히 신선했는데 이렇게 그림처럼 일론 머스크의 일반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트럼프가 보답을 해주게 된다면 오히려 IRA 보조금에 대해 축소 또는 폐지가 트럼프, 일론 머스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의문점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단순히 이제는 전기차 회사로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자율주행과 로봇, 스페이스X 사업까지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답변을 찾아보자면 각종 사업들이 모두 정부의 규제 때문에 굉장히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떠나서 공화당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작은 정부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좀 풀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나사보다 지금 스페이스X가 훨씬 더 우주 사업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자율주행도 규제만 풀어준다면 중국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해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관련된 행사는 비웃음도 받았지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래의 방향성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해당 행사에서 틀었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로봇 택시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그리고 있고 항상 시기는 제때 맞춘 적이 없지만 그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항상 또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테슬라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또 현재 여기 나타나고 있는 기술들이 결국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기술들이 아니라 결국 테슬라의 모든 사업과 일치돼서 움직일 수 있는 큰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테슬라의 당선 자체가 트럼프의 당선 자체가 결국은 이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높다. 물론 당장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별로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의 방향에 있어서 트럼프의 당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IR의 보조금도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좀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따라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의 당선이 저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단계 급등이 너무 크게 나타난다면 쫓아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오히려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꿈, 테슬라의 꿈에 있어서 트럼프의 당선, 트럼프가 꿈꾸는 작은 정부가 오히려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있어서 애정 공세를 퍼붓는구나를 좀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점, 이렇게 알아보시죠. 만약에 트럼프의 당선과 향후의 방향성이 테슬라에게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요. 국내에 관련주는 어떤 방향성 보일 거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답부터 보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방향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관련된 종목군들 정말 핵심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군들의 상관관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큰 방향성은 같은데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구간구간의 모습은 상관계가 떨어져 있는데요. 먼저 주가 흐름부터 좀 살펴볼까요?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최근에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 연관 종목이라고 꼽으면 셀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소재 쪽에서는 LNF를 볼 수가 있는데 큰 방향은 전부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개별 기업의 실적 이슈라든지 수급 이슈로 인해서 전체적인 등락은 구간구간마다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올라간다면 전체적으로 이들 종목도 큰 방향에서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 LG엔스토리나 LNF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양적 성장,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 외에 공급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의 성장이 같이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음에 준비된 그림 보시면 현재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예측하고 있는 내년도 자동차 시장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거의 플랫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성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장에서 과연 전기차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전체 자동차 시장이 플랫인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시장만 아주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은 가능할까?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테슬라라고 하는 그 종목은 전기차의 판매량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에 자기들이 파는 차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전체 전기차 시장의 큰 틀에서 봤을 때 LG엔스토리나 LNF의 실적의 개선 개연성은 상대적으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테슬라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 각도나 상승 정도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돼서 테슬라가 좋아 보인다면 테슬라를 사는 게 맞지 국내 관련주를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으로서 명신산업이니 여러 종목군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움직임도 저는 크게 좌우되지는 않을 것 같다. 테슬라가 가장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기차만 안 팔릴 것 같다라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자동차의 판매 전망 역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가 잘 팔려야지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국내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오히려 그 연관성 단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결론을 좀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어떤 기업보다도 테슬라가 가장 매력적이다. 테슬라를 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의 결론 함께 열어보시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담을 타이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는 전제가 좀 깔려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이라는 전제 저는 오히려 헤리스가 됐을 때는 지금의 어떤 큰 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이라는 전제를 좀 깐다면 차세대 기술과 결부되어서 테슬라의 전체적인 수익성이 다른 여타 전기차 회사보다는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국내 관련주보다는 테슬라에 대한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고요. 큰 방향성에서 테슬라가 많이 올라간다면 국내 관련주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여고 계신 분들이 테슬라로 굳이 갈아탈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신규 회수 관점에서 본다면 테슬라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제 살 걸 하고 후회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12% 떴거든요. 테슬라 지금 사도 문제 없을까요? 네, 시간에서 그렇게 움직였다고 해서 본장에서 일단 동일하게 움직일 가능성 낮고요. 오늘 또 미국 시장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테슬라도 실제로 그 정도의 움직임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시기보다는 최근 테슬라도 갭도 정말 많고요. 주가 차트를 보시면. 그다음에 등락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보다는 조정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정받는 구간에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200달러 정도 부근에서 사시는 게 저는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테슬라의 호실적 발표와 함께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2차 전지 관련 전망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김종일 의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